지난해 9월 외환은행과 통합한 KB 하나은행이 이번 주말 전산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원뱅크로 거듭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나 외환카드 전산 통합 과정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은행 전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으로 탄생한 KB 하나은행이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밀어왔던 전산 통합 작업에 들어갑니다. 은행 이름은 KB 하나은행으로 통일됐지만 사실상 투뱅크 시스템으로 가동돼 왔는데 이번 전산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원뱅크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산 통합으로 4달 7일부터는 하나은행 지점에서도 외환은행 고객이 대출 연장 등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고 ATM 기기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측은 외환은행이 외환 수출입 업무의 강점이 있고 하나은행이 개인 자산 관리에 앞섰던 만큼 각 은행의 경쟁력 있는 부분의 전산을 결합해 통합 IT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외환 하나카드 전산 통합 이후 발생한 결제 오류로 체면을 구긴 아픔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은행 전산 통합은 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통합 과정을 챙기고 있으며 함영주 행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비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은행 전 직원이 출근해 시범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산 통합이 임박하면서 IT 담당 직원들은 연일 야근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무리 잘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 연휴 때 실제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준비 단계 하니까 마지막은 막바지 직원들 많이 밤새시고 고생하고 계시죠. KB 하나은행은 전산 통합을 계기로 외환 하나은행의 시너지를 확대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산 통합으로 두 은행의 고객 정보를 적극 활용해 영업 시너지를 올리고 통합으로 IT 부분 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노조 통합까지 이뤄내 내년부터는 직급 및 교차 발령 등 인사 통합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